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줄게. 걸으면서 옷을 갈아입고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옷을 입고 여기서 런웨이를 하고 포즈를 한 다음에 나와서. 뒷부분으로 나가서. 여기서 1분 안에 나와서 다시 걸고. 1분? 한 번씩 옷을 갈아입는다고. 무대 뒤의 모습이지, 그러니까. 백스테이지. 오케이, 오케이. 우리가 백스테이지를 다 볼 수 있는 거네. 당연하지. 준비! 현미야, 준비됐어요? 음악 준비됐죠? 렛츠고! 어머, 텐션 인지장이야? 와, 키 큰 거 봐. 와, 키는 게 왜 이렇게. 모델이 안 보이는 걸 백스테이지 뽑으니까. 지금 시간 뭐야? 이제, 이제부터. 이제부터. 이제부터 제가. 옷을 제가 많이 입었어. 어머. ONE! 와아, 간다! 고! 우와! 멋있다! 하이 피어! 이번 SW 괜찮은데? 자, 이제 백 스테이지야, 백 스테이지! 자, 이제 백 스테이지야, 백 스테이지! 바른다, 바른다. 뛰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? 여기서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잖아. 모델이면. 다른 사람이라도 떼어줘, 시간. 희철아. 졸복모델 김희철입니다. 경훈아 좀 떼어줘 한 번씩만. 떼어줘 한 번씩만. 돌아가, 돌아가, 돌아가. 뭐야, 못 입은 거 아니야? 둘 입은 거 같은데. 옷을 입어야 돼. 현빈이가 하는 게 석색이다. 둘 입은 거 아니야? 야, 이거 뭐. 야, 가짜 아니야, 가짜? 마지막 피날레야, 피날레. 박수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마지막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건 스타일이야. 그냥 웃기면 되네, 자. 아니, 내가 저렇게 입으면 잡혀갈걸. 요즘 약간 트렌디가 약간 빈티지스러워가지고. 약간 이런 식으로 멋을. 그래, 그럼 우리는 다 벗고 시작하신 거. JTBC.